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머더마피아 게임 오늘 새 멤버와 함께 그리고 게스분들과 함께 오늘 머더마피아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플레이해보기 전에 오늘 게스와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오늘 머더마피아 룰 모르시면 손들어보세요 저 저 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개해주세요 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 전에 룰을 좀 알려드릴건데 소개를 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겠다 누구죠 누구죠 누가 안했어 누가 소개 안했어 너요 저요 저요 예 자 그럼 룰을 알려드릴께요 여러분들 자 자 여러분들 룰을 알려드릴께요 오늘 머더마피아라는 게임은요 이제 버튼을 누르면 랜덤으로 살인자 한 명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은 돋보기 5개를 모아서 총을 만든 다음에 살인만만을 죽이면 이기고요 그리고 경찰관은 그냥 한 번에 찾아서 죽이면 됩니다 총으로 오케이 오케이 가보죠 가보자고 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뭐하죠 이거 이탈리아맵이군요 아 이탈리아맵이군요 오오오오오오 제가 살인마입니다 니가 살인마인거 왜 말해 니가 이소 총총아 저는 경찰입니다 경찰이 활 들고 있는건가? 저는 홍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자기소개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돋보기를 마셔야 되요 돋보기를 누구야 누구야 아 이 수건이네 수건아 색깔바꾸자 니꺼줘 또 쓰면 있다 수건이가 아니었어 야 뭐야 야 빨리 줘 빨리 줘 나 달라고 대미님 맨몸이다 빨리 빨리 야 안돼 돌려줘 돌려줘 아아 돌려줘 내 신발 내놔 신발 야 신발 야 이 신발 빨리 내놔 빨리 이제 벗길 수 없다고 이 신발 이 신발 빨리 신발 줘 빨리 오케이 오케이 또 집시오 살인마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나한테 돋보기 기부할 사람 돋보기 줄사람 없나? 없구만 아무도 어허 저 참 살인마 살인마 안 나타나고 있어 누구야 살인마 저 죽었어요 보물 죽었어? 저 죽었어요 소스 보물수 죽었어 왜 자치도 없이 그렇게 죽을거야 죽으시면 말 못합니다 살인마 이름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카스맵인데 이거 어 어 오 오 너 누구야 또 한 분 가셨는데 누구야 야 민아님 죽었어 민아님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너 누구야 아 아 코먼입니다 코믄 인수건이구나 아 코먼입니다 네 따라오세요 좋은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오 어 누구야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안되겠습니다 독보기를 모읍시다 저희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좋았어 하나 더 더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더 더 있습니다 야 내가 총 만들었어 얘들아 걱정이야 내가 이제 지켜줄게 내 뒤에만 따라와 이제 제가 법인입니다 지금 거기 3인방에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아냐아냐 따라와 따라와 내가 지켜줄게 우리 기지 안에 들어가 있자 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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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있어 내가 지켜줄게 어 들어가 들어가 됐어 내가 지켜줄게 오는 애들 다 다 쏴 버릴게 걱정하지 살인마 빨리 와봐 야 너지 살인마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쏴 버릴거야 누가 나 때리냐 누구야 으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까 파란색 누구였냐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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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로오세요 그럼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또 생존자가 홍게밖에 남지 않았네 그럼 쿠모님은 범위 아니라고 치고 저분 혼자반이시던데 빨간옷 아 홍게네 홍게가 말이 없는거 보니까 딱 아 님들 어딨는지 몰라 내가 그래? 네 야 찾아봐 너 여긴가? 야 여기 3명이나 들어갔어 어디야? 홍게가 범위이다 홍게 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백프로다 백프로 야 어디야 너 홍게 아 저 계속 찾아다니고있네 야 꼼짝마 손 들어 조개 껍질 엮어 그녈 목에 걸고 벰잉 벰잉 봄이 아니었잖아 야 야야야 아악 안돼!! 아니자마요!! 아아아아아아아악!!! 이 정도 예상했어야하는데 아.. 아 나 카렝이었네 주먹으로 치는 중 아 갑시다 좋았어 이건 누가 살인마일까 자자자자자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백발이 뜹니다 오픈 어 됐다 됐다 좋은데 알고 있는데 같이 삽시다 아 이번엔 좀 오래 살아나와 봐야겠어 어? 이거 지금 보라색이 살인자입니다 어? 야 살인 현장을 못 겪겠는데 보라색 살인자다 나도 봤어 지금 자두색 이거? 야 니 뒤에 자두색 니 뒤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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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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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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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빨리와 야 빨리 올라와 너 죽을 수도 있어 으악 으 으 으 보라색이 범인이라며 아닌데? 범인 아닌거 같은데? 아우 불안하다 명백합니다 저는 따라오냐 근데? 뒤에 빨간머리 한 분 쫓아가시는데요 뭘 쫓아가요 같이 가고 있는거지 아니야 아니 저분이 닉네임 어떻게 알아? 뭐야 아 저 옷 벗고 있어요 옷을 벗고 있어서 아 더워가지고 아 더워가지고 좋았어 도포기가 여기 있다던건 모르겠죠 도포기가 무려 10개를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두개만 주시라요 내가 아무데나 뿌려줄게 아악 뭔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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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죽음 당했어 현실죽음 누구요? 카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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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보라색 어딨냐 보라색 야야야 무슨색깔인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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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바꿨을 수도 있는데 발견을 하란 말이야 아 이게 색깔을 바꿀 수 있잖아 죽이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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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오기 여기 여기 이거 원래 저희중에 오렌지색 있었어요? 오렌지색? 방금 지나간 오렌지색 있었나? 어 감사합니다 이거 총 만들 수 있네? 어 총 만들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아직 못만들걸 아직은 아 그래요 칼은 만들 수 있 입 이런 이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칼은 만들 수 있었네 파님 파님 으흡 하늘색님 얘들아 포기해 그냥 조개껍질 넣고 그녀의 목에 걸고 무서운 녀석 그녀는 깜짝 놀라 홍해님 몰입해주세요 삽입마로 너희들의 피가 나 뛰게 만든다 이리와 그렇게 계속 도망가는 곳 가만히 있으면 죽이기 쉬우니까 총총총총 총 쏘지마세요 미안해요 총 쏘지마세요 총 무뎌왕 주어디 총 무뎌왕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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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어디 보라색 됐어요 보라색 너무 좋아 엉덩이 빵야방야방 라베 앗 찔럭찔럭 경찰 아저씨 총 쏘지마세요 안 쏠 거죠? 아SteMon 바지脱고 애베 신 Joh 유니 empres 같이 가요 죽여 빨리 뭐하는거야 죽어 여기 자리 좋다 여기 자리 좋다 잠깐만 잠깐만 쏘지마세요 쏘지마세요 잠깐만 하고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 이렇게 만나게 될 나를 기대해왔지 좋았어 너를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조여오는 죽음의 소나기 속에 난 널 너를 너무 만나고 싶었어 이렇게 가까이 오겠사 으아아아악 아하하하하하하하 갑시다 좋습니터 자 이건 기본맵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오 일단 모여 니 애들아 모여모여모여 일단 모입시다 여러분 모입시다 어디로 보입니까? 일단 돋보기를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누구야 이 클럽을! 봉수야 이번에는 방금 불량 좀 많이 챙겨봐 예! 그래 죽지말고 봉수야 제가 월에서 죽은게 아닙니다 클럽 만들지마 니들 돋보기를 찾읍시다 돋보기를 빠르게 움직입시다 가자고 돋보기 누구야? 돋보기를 많이 모아야 돼 여러분들 이게 돋보기가 안보이네 자 그러니까 이게 비밀공간이 많아요 또 이 맵이 아하 당신 누구요? 쓰루룩 누구요 당신 누구요? 우린 모두 죽을거야 저 저 어색한 반영기는 뭐야? 내 손발이 우그라드는군 심하게 몰입해버렸잖아 심하게 몰입한 연기였어 연기 봐봐 야 미쳤나봐 연기 몰입도 쩐다 NPC 말투래 NPC 말투래 저 저 괍 그만 실패 누구야 이거 누가 이거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Gu persona isolation 살인마 있어? 어디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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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속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님들! 님들! 님들 저 돈복이 4개 모았어요 헤헤 돈복이 4개있지롱 문 닫어 문 닫어 대가리 박고있어 돈복이 4개있어요 니가 너의 비밀 한개만 말하면 살려보내줄게 저는 이 자식 살인마였다니 이 녀석 살인마였다니 이 녀석 살인마였다니 지금 아니여? 큰일나는거야 넌 뭐야 이 녀석 봉지야 너 오늘 웃길 타이머가 없어 넌 무조건 죽을거야 한번만 살려주실게 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네 자 그러면 나의 퀴로 줄테니까 너 살아 그럼 알겠습니다 오 아 칼 던지면 죽지 참 아 미안해 아 맞다 맞다 칼 던지면 죽지 다짐스러운거 죄송합니다 홍개님 네 근데 이거 칼이 없는데 이제 말하면 안되는데 참 그가 범인이야 경찰서에 알려야돼 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 개웃기네 미쳤나봐 아 이거 어딨냐 저 칼이 없는데 어떻게 플레이를 하죠 따라라라라 드디어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여기 간차장 하나 탕수육 숫자 맞죠 네 맞습니다 저 배달원인데요 가다가 살인자 만나서 죽어서 못가요 여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럴수가 진짜 살인마가 있었어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경찰서에 정말로 신고를 해야겠어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네 오세요 네 그거 보쌈집이죠 아 맞습니다 네 왜 보쌈 소자로 하나 보쌈 소자로요 지금 바로 가려다가 저도 살인마한테 죽어가지고 못갑니다 다른 집에 전화주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정말 장난치면 안되겠어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여보세요 여기 경찰서죠 어디신데요 지금 지금 제가 살인마가 있습니다 빨리 구해주세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시냐고 지금 여기가 서울 중랑구 아니 거기 말고 맵에서 말이야 인마 실제 주소말고 아 진짜 주소말고요 어 진짜 주소말고 어디 어디냐고 여기가 여기가 1층의 피아노방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배달갑니다 자장맨 배달왔어요 짜장맨 배달왔어요 짜장맨 배달이요 짜장맨 배달왔어요 아 짜장맨 배달 아니야 짜장맨 배달 짜장맨 배달하고 죽었다고 왜 안죽어 이거 왜 치게 왜 안죽어 야 칼이 없어졌어 내가 아까 던져가지고 자식 면수칼로 내가 긁고 있어 왜 안죽어 이거 왜 안죽어 이거 왜 안죽어 야 아 죽어져라 암호만 죽어져라 야 야 야 총이야 총 누가 갖고 있어 그냥 쏴 죽여라 야 탈기싫다 아 아 잠시만 안한다고 안해 안해 못죽이는 살인마가 어디있어 못죽이는 살인마가 어디있어 못죽이는 살인마가 어디있어 뭐 이딴게 다있어 자 자 됐다 한번 해봅시다 이거 살인다 랜덤 랜덤이죠 예 모두 뭐있어요 제가 경찰입니다 피아노방도 뭐있어요 신문은 모자 벗습니다 모자 벗습니다 신문을 밝힙니다 신문을 밝힙니다 신문을 5초 안에 벗습니다 바지를 벗지 말고 모자를 벗으란 말이야 모자 벗어 상의를 탈의하지 말고 모자를 벗으란 말입니다 오케이 모자 벗으세요 야 바지 벗지마 어 맞고 야 너 누구야 보라색 누구야 자준색 누구야 자준색 자준색 누구냐고 왜 모자를 벗어 야 이젠 버질 수 없다고 어 피아노도 야 주황색 누구야 주황색 야 일로와봐 너 일로와봐 야야 들어오지마 신문 벗깁니다 누구야 모자 벗어 모자 벗어 모자 벗어 빨리 벗습니다 하 벗어 하 아 저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야? 저 녀석이 아까 저 녀석이 아까 저한테 짜장면을 시켜서 절 죽였어요 아네 아네 여러분들 이리 모두 따라오시죠 야 모두 변기통에 들어간다 시일씨 변기통에 들어간다 시일씨 뭐하는 짓입니까 버튼 눌러요 버튼 눌러요 취향이 하드하잖아 이리 통해서 모두 들어갑니다 버튼 누르세요 취향이 하드하대 역시 변기 유치원 야 빨리 야 눌러봐 한 명씩 들어갑시다 한 명씩 나오세요 그래요 제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오 오케이 들어가고 야 뭐야 살려주세요 야 이 수가 뭐야 살려주세요 정기통에 끼었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간거야 살려주세요 빨리 나와 정기통에 끼었어요 나와 이 범 멍청아 오케이 가자 아 근데 살인마가 진짜 누구야 아이스 공부 뭐야 여기 어떻게 나가 오오 불 깠다 오 아 이거 살인마가 쉽게 나오지 않는군요 천천히 기다려보죠 정말 쉽게 나오지 않아요 이수관님 어디 계십니까 똑똑 어 잠깐만요 누구세요 똑똑 계시나요 아 누구세요 아 저기 짜장면 배달왔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네 간짜장 시켰죠 네 간짜장 시켰습니다 네 자 주문하신 상품 이거 맞나요 아 네 간짜장이요 네 맞습니다 네 머리에 한 발 네 가슴에 한 발 네 귓구멍에 한 발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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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죠 제가 배드론인데요 아 진짜요 너 누구요 너 그럼 이제 제가 배달원 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지 cukkin 성 잔발 머신건 머신건 뚜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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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가수사망 오오 자 그 칼 뭉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배지로 옷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 네 여기 똥닦으라고 휴지가 바닥에 심어져 있는데 휴지가 바닥에 짚어져있다구요 정말 큰일인 번여 야 아직도 있었어? 아 그게 아니라 엉덩이 주세요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룰루 수요 룰루야수 룰루 일단 들어가보세요 오늘도 똥을 한 번 써봐야겠네 야 바지 벗어 똥을.. 똥을 싸봐야겠는데? 아.. 안돼! 아.. 안돼! 아.. 하세요.. 아.. 아.. 안돼! 아.. 아.. 반기 냄새로 가방 범선 가만히 있어봐 너 복장 굉장히 원펀맨스러운데 지금? 원펀맨 같은데 너 지금? 원펀맨입니까? 원펀맨스러움 남편이 어디있어? 빨리 나와 헛헛헛 어 이거 못올라가 지금 나오신다면 입에다 똥을 싸지는 않겠어요 똥 불을 껐죠 아 진짜 오면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쏴버릴거야 총이 있다고? 총이 있다고 야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오오 뭐야 저 저 맵을 모르는데 불 좀 켜주시면 안되나요? 저기여기여기 저기여기여기 여기가 예 저 저 어디 이상한데 왔는데요? 지금 연마을 와있는데 오! 뭐에요 이거? 히피타다 히피 미안해 이거 뭐에요 이거 오 깜짝이야 야 빨리 어떻게 빨리 몰입을 해봐 빨리 형들 들어가 보세요 아 들어가면 살려주는겁니까? 들어 보세요 들어가면 살려줍니다 아 들어가면 살려줘요? 네에 자 잠깐만 아 안타깝게 들어가다가 기셨습니다 오 들어왔어 vis 죽어줘야겠어요 아버지랑 사냥하면 되는거 아입니꺼 일루와 아 이거 순순이 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뭘 모르겠네 뭐여 뭘 몰라요 제 얼굴이요 제 얼굴이요 빨리 게임을 끝내요 아 저기 클라 미나님 드립이 생각나죠? 죽으세요 마피아의 승리 보고싱 아 이맵 재밌지 이맵 재밌지 이맵 재밌지 꿍진맵이지 꿍진맵 이맵 괜찮지 저분 저렇게 입을 놀리는거 봐서 살인마 걸린거 같습니다 살인마 플래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거 살인마 플래그에요 플래그를 적었어요 원래 말이 잘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입을 놀린다는건 갑자기 살인마가 하고싶다고 저러는거 보니까 어 너무 발연기 아닙니까 아 하고싶다 너무 발연기인데 저거 피가 너무 나잖아 나도 메비 보이시고가 무슨 메비야 지명 좀 확인하겠어요 홍게님 안녕하세요 저인걸 어떻게 알죠 아 니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볼 수 있음 네 니 가슴에 한 발 니 머리에 한 발 머신건 머신건 밖으로 나와주세요 경찰 밖으로 나와주세요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경찰 진짜 바보같은 경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신호 확인을 위해서 가슴을 보여주세요 가슴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 가슴은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이거 여자한테 했으면 너무 경찰서였어 여자 스킨으로 보이는데 여자였어 이거 파워레인지 아니냐 아 그냥 이럴때는요 이럴때는 경찰님이 감으로 한명 싸잡아두세요 어롱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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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동 으악 야 맞췄다 야 맞췄다 와 미쳤다 미쳤다 진짜 자 아까 그 맵이구나 바로 시작돼 짜연아 오우 자 이 맵은 또 막판하게 어 홍기 바로 익었어? 홍기 죽었는데? 뭐야 나 왜 야 나 왜 죽고 시작하냐 홍기 죽었는데? 홍기 죽어버렸는데? 야 나 시작하지마자 죽고 시작하냐 바로 옆에 있었나보네 뭐지? 어떻게 된거지? 야 게임에서 걸러버리는데 나 렉 걸린줄 알았어 응 칠 모은 자식인걸 느꼈지 틀림마도 필너링 당했는데 게임에서 ㅋㅋㅋㅋ 야 덕보기네 좀 찾아 봅시다 여러분들 덕보기부터 먹읍시다 빨리 뭐야 이게 다들 어디계시죠? 저~~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오오오오 빨간색 범인이야 야 봤어 방금 진짜 너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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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밀이야 너 빨간색을 죽여야 돼 왜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그러는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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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널 선동했는지 생각해봐 나 모자 없어졌어 누가 널 선동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누가 널 선동했는지 생각해봐 나야 경찰이 없어졌다 보라색 보라색 도망가 누가 범위지 뭔색깔이었지 뭔소리야 방금 방금 뭔소리야 한 분 가셨는데요 방금 뭔소리였어 뭔색깔이었지 기억이 안나네 아 핑크색깔 야야 핑크색깔 야야 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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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색깔 범위인 감귤색깔 범위인이야 백프로야 닦갈게 내가 모든걸 다 팔 수 있어 야 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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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세개만 세개만 여 저 딱 세개 있어요 총을 만들어서 이 녀석을 찢어버립시다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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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빨리 주세요 어? 들였는데? 어 잠깐만 이분 완두콩 갖고 계시는데요? 다 있는데 이거? 오늘도 이수건은 이수건은 저곳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만 마치 강아지처럼 눈을 보고 신나한다 쭈쭈야! 쭈쭈야 어딨어 쭈쭈야! 그의 주인 봄수 쭈쭈야 이럴때서 누가 안된다니까 쭈쭈야 쭈쭈 주워와 주워와 윌선입니다 윌워어어 Final 윌어어 윌ò어어어 윌어 sådan 윌어 민스토리입니다 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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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저 본빛이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본빛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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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승룡기 멋재 으어어어어어어어 네 이렇게 해서 머더마피아 게임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이 맵 다운로드 링크는 정보란에 쓰겠습니다 안녕~~